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하룻밤에 읽는 조선시대사라는 책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룻밤에 읽는 시리즈를 많이 낭독해드렸던 것 같아요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하룻밤에 읽는 고대사, 그리고 하룻밤에 읽는 조선시대사로 이번이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책 자체가 흐름에 따라 읽기 쉽고 또 재미있게 다가오는 책이라 저 또한 자꾸 손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하룻밤에 읽는 조선시대사라는 책을 통해 조선사의 전반적인 흐름과 흥미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된다면 동시리즈인 고려사와 근현대사도 나중에 들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하룻밤에 읽는 조선시대사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weuhan 런시 런시 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1361년 이성계가 27살 때 동로강 박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토벌에 실패한 뒤 이성계에게 구원군을 요청했는데 이때 동북면 상만호였던 이성계는 사병 1500명을 데리고 가 이들을 모두 섬멸하고 만다 그엔 홍건적이 쳐들어와 개경이 함락되는 일이 생겼다 이때도 이성계는 사병 2000을 데리고 가 적장을 베어버리는 큰 공을 세웠다 이성계의 사병 중에는 여진인이 많아 기병 전술에 능했던 것이었다 이로써 이성계는 수복 경성 공신 중 1등 공신에 자리에 올랐다 이성계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동북면 병마사가 된 것이다 1362년엔 몽골의 나하추가 함흥을 침공했다 이성계가 출전하여 나하추를 물리쳤는데 나추는 이때 이자춘을 만났던 일을 상기했다 이자춘이 그때 자기한테 재주 있는 아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구만 이 해에는 원나라 기왕후 때문에 고려는 전쟁 위기를 맞게 된다 고려 공녀 출신으로 황후 자리까지 올라간 기왕후는 자신을 공녀로 보낸 고려에 애정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 순재를 꼬드겨 중선왕의 아들 덕흥군을 고려의 왕으로 임명하게 했다 덕흥군이 고려를 침공할 것이 가히 시간 문제였던 것이다 결국 1363년 12월 덕흥군은 요양의 군사를 이끌고 와 고려 국내로 침공하게 된다 이듬해 이럴 의주가 함락되자 공인왕은 최영과 이성계를 보내게 된다 이성계는 귀신같은 활솜씨로 적장들을 무찌르며 승리를 거뒀다 적은 불과 17명만이 다시금 살아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 패전으로 순재는 공인왕을 고려 국왕으로 인정하고 이 사이의 분란을 종식시키고 만다 같은 해 이성계는 동국면에 침입한 여진인 친척 삼선을 물리치고자 출동했다 삼선을 물리친 이성계는 이내 밀직 부사로 승진하게 된다 이처럼 이성계는 놀라운 무궁으로 자기 자리를 높여가고 있었다 이성계, 요동성을 점령하다 한편 중국의 정세 또한 변화무쌍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1368년 원나란 주원장에게 쫓겨 수도 대도를 포기한 채 몽골로 이동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원나라를 북원이라 부른다 1369년 4월 명나라에서 고려의 사신을 보내 수교를 정해왔다 홍건적의 침입으로 명과 거를 두었던 공민왕은 더 큰 군의 침입으로 다시 마음이 명나라 쪽으로 기울었다 이로써 명과 수교한 공민왕은 이때부터 양국 사이에 줄타기를 하다 1369년 11월, 드디어 동령부를 공격할 결심을 했다 공민왕의 입장에서는 원나라의 위협을 끊어내기로 한 것이었다 원래 동령부는 원이 우리나라 평양에 두었던 기간이었다 고려의 동령부는 1269년에 설치되었다가 1290년에 폐지되고 요양으로 옮겨간 상태였다 요양이 바로 고구려의 요동성이다 이런 출진 명령은 동북면 원수 이성계에게 내려졌다 이성계는 보병 1만과 기병 5천을 이끌고 이내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동령부의 동지 이원경이 고려군에 맞섰다 그러나 얼마 싸우지도 않고 이원경은 갑옷과 무기를 버리고 말에서 내려 항복하며 말했다 나의 선대는 본래 고려 사람이온바 신하가 되길 원한 아이다 이로써 요양경은 300여 호를 이성계에게 바쳤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주장 고안이가 항복하지 않고 우라산성에 들어가 항구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이성계는 이 전투에서 70여바를 모두 적군의 얼굴에 명중시키는 가히 신과 같은 위력을 떨쳤다 고안이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는 그날 밤 어둠을 틈타 달아나버리고 만다 이성계는 다음날 항복한 300여호의 주민들을 이끌고 고려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동룡부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었다 동룡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기시일족의 기사인 태무로였다 기사인 태무로는 원희 명예의 북쪽으로 쫓겨나자 동룡부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분사 요심관리평장 김바양 등과 함께 고려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본래 이성계의 출전 역시 기사인 태무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으나 기사인 태무로는 전쟁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후에 공민왕은 서북면 상원수 지용수와 동북면 원수 이성계 서북면 부원수 양배경 등에게 동룡부 공략을 다시금 명했다 그렇게 공민왕 19년 11월 여동원정군은 의주에 도착하고 만다 고려군은 요양석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지점인 나장탑의 진영을 차린 뒤 비장 홍인계, 최공초 등에게 경기병 삼천을 주며 여동성을 공격하게 했다 홍인계의 삼천기병을 얕본 기사인 태무로는 성 밖으로 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계의 함정인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이성계의 본대가 포위하자 기사인 태무로는 성으로 후퇴할 수도 없는 처제 노였다 성 밖으로 나온 장군 처명은 이성계와 대결한 끝에 결국 항복하고야 말았다 이성계는 처음에 화살로 투구를 맞춰 떨어뜨렸으나 처명이 여전히 항복하지 않자 넋적다리를 맞춰 말에서 떨어뜨리고 만다 이성계가 다시금 항복을 권유하자 처명은 그때서야 항복하게 되었다 그 이후 처명은 이성계의 충실한 부하로 활약하게 된다 이렇게 성 밖의 부대가 항복하자 성 안에선 혼란이 벌어지게 됐다 그때를 놓치지 않은 이성계는 이내 맹궁을 퍼부어 요양성을 함락시키게 됐다 요양성이 함락된 것은 중국인들에겐 꽤 큰 충격으로 남았던 모양이다 성을 치면 반드시 떨어뜨리는 고려 같은 나라는 다시 없을 것이야 이라는 말이 회자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섬정령 시에는 실수가 있었다 원래 군량을 충분히 준비해오지 않았는데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성 안에 창고를 모두 태워버리는 바람에 성 내의 군량이 부족해진 것이었다 이로써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그로써 기사인 태모르는 놓치고 말았지만 그는 완전히 세력을 잃고 이후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의 동료인 김바야는 체포되어 고려 국내로 돌아온 뒤에 바로 처형되고 만다 불폐의 명장 이성계 1371년 이성계의 의형제인 이지란이 귀순했다 이지란이 이성계의 진영에 가세함으로써 이성계의 무력은 더욱더 커지게 된 것이었다 1374년 공민왕이 피살되고 우왕이 즉애하게 됐는데 우왕은 최형과 이성계를 깊이 신임한 사람이었다 이때 고려는 외구의 잦은 침입으로 전국이 소란스러운 상태였다 1377년 5월 이성계는 경상도로 가서 외구를 격파했고 8월엔 황해도 해조에서 외구를 무찔렀다 1380년엔 전라도 운봉에서 외구를 크게 무찔르기도 했다 1383년엔 10년 전부터 걸핏하면 고려를 약탈해오던 여진족 주장 쿠바투를 무찌르게 되었다 1384년엔 계국의 주역이 되는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오게 된다 1385년엔 함주를 침입한 외구를 무찔렀다 함주 쪽의 병력이 패배하자 이성계가 직접 출동하여 외구를 무찔렀다 이렇듯 1356년부터 1385년까지 우려 30년 동안이나 그는 고려의 남북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며 홍건적, 몽골, 외구, 여진을 가리지 않고 물리쳤던 것이다 그러니 당시 불폐명장 이성계 이름을 모르면 고려인이 아니었을 정도였다 군대를 돌려 권력을 장악하다 1371년 요양행성 평정유익이 주원장의 명나라에 항복했다 이로써 명나라는 요동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1372년 명은 북원의 숨통을 끊고자 북원을 공격하고 만다 그러나 강력한 북원의 반격으로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후 당분간 대치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때 요동과 만주 일대를 장악한 이가 나하추였다 북원 역시 나하추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태의자리로 삼게 된다 그러나 나하추는 1375년 명나라를 공격했다가 대패하고 결국 1387년 명나라에게 항복하고 만다 이렇게 만주의 실권자인 나하추가 항복하자 명나라는 다음에 북원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만주를 다스린 오치킨 왕가의 요왕 이자스리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 항복하게 된다 명나란 만주에 우량카이 3위를 설치했는데 아직 만주를 실제로 다스릴 수 없었던 명나란 이자스리가 이곳을 통치하는 데 용인했다 그렇게 이자스리는 태령의 지사가 되었다 이들이 다스리는 지역은 명의 행정구역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 것이었다 1388년 명은 고려에게 천령이 설치를 동부했다 천령이는 바로 쌍성 총관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공민항이 회복한 영토였는데 이것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었다 고려는 이에 불복하고는 아예 요동을 차지하여 명예 간섭을 끊어내고자 했다 이로써 고려는 실력자 최영이 요동 정벌군을 일으키고 이성계와 조민수가 각각 자아군과 도통사가 되어 출청을 명한 것이다 허나 처음부터 이 원정에 반대했던 이성계는 압록강에 도달해서 결국 군대를 되돌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위하도 회군이라 한다 군대를 돌린 이성계는 개경을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이때 이성계의 나이 54세였다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위하도 회군 후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는 최영을 유배해 처한 후 곧 처형하게 된다 허수아비가 된 우왕은 마지막 저왕으로 위하도 회군의 지휘관이었던 이성계와 조민수를 습격했지만 이내 실패하고 폐해되고 만다 이때 조민수와 이색이 우왕의 아들 창앙을 즉위시킨 것이다 이성계는 조민수를 제거하고 뒤에 우왕과 창앙은 신돈의 후손이라 주장하며 창앙을 폐의하며 공량왕을 즉위시켰다 마지막으로 고려왕조를 지키려 했던 오랜 동지 정몽주마저 자객에 이에 살해되고 말았다 1392년 7월 17일 드디어 이성계는 왕이 올랐다 이때 나라의 이름은 그대로 고려였다 이성계는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달라 명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명예승인이 나기 전에는 권지 고려국사란 칭호를 사용했다 권지라는 말은 임시칙이란 뜻이 있다 허나 명예승인과는 별개로 새 나라를 세우는 일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게 했고 세자는 막내 아들 방석으로 정했다 11월 27일 명예갔던 사신이 명태조의 정거를 가져왔다 명예선 나라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이성계는 조선과 화령이란 두 이름을 지어 명예계 둘 중 하나를 골라달라 요청했다 화령이란 이성계가 태어난 곳의 지명으로 함주해 있다 사신은 다음에인 2월 15일 회신을 가져왔다 명나란 조선이란 이름을 채택했고 이로써 조선이란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조선이라는 국호에 대해서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해동의 나라의 국호는 하나가 아니었으니 조선이 셋이 있었다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박씨, 석씨, 김씨가 서로 이어가며 신라와 지응했으며 온전은 백제라 했는데 겨년이 그 후에 이어받았다 또한 고주몽은 고구려라 했는데 궁위가 뒤여 후고려라 했으며 왕씨가 궁위의 뒤를 이어 고려의 칭호를 이어받았다 이 모두 한 귀퉁의 땅이 있으면서 중국의 명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국호를 만들어 서로 싸워댔으니 칭호가 있다고 한들 취할 것이 못되는 것이다 오직 기자가 주나라 무왕의 명을 받아 조선 후에 봉해졌으며 당금 친자께서도 조선이란 칭호가 아름답고 그 기원이 오래되었다 하셨으니 그 이름을 근본으로 삼은 것이다 조선의 기틀을 세운 사람들 조선의 제도를 만든 사람은 정도전, 조준 등 성리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조선이 아직 고려이던 때부터 국가의 체질 변화를 시도해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개혁이었다 정군대 시대의 경제개혁이란 토지제도의 개혁을 의미했다 고려 말로 오면서 곤문 세족이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면서 국가에 바쳐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폐단이 발생한 것이었다 고려는 몇 번이나 이 점을 개혁하고자 했으나 빈번히 실패하고 만다 하지만 이성계는 조준의 제안을 받아들임에 3년 만에 개혁을 성공시키고 만다 개혁이 성공한 이유는 권력자들의 사유 재산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있었다 조준이 제안한 것은 모든 수조지를 폐지하고 이내 재분배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재분배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중앙의 권력자들은 전국 여기저기의 논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이것들을 모두 국가에 반납하면 국가는 경기 지역의 땅으로 새로 내준 방식이었다 이렇게 반납한 토지 문서는 몽땅 불태워버려 향후 분쟁의 소질을 없애버렸고 새로 발급한 토지 문서만을 인정하는 방법이었다 허나 전국의 토지가 모두 반납된 건 아니었다 합법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경우는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토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입권을 보장해 주는 개혁은 대다수의 권력자들조차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때 새롭게 나눠진 토지를 과전이라 했고 이 법을 과전법이라 했다 그리고 과전을 경작하는 농지를 전객, 과전의 주인을 전주라 칭했다 전주는 전객의 농지를 빼앗을 수 없게 하였고 전국의 경우도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게 하였다 다만 전객이 사망하거나 이사하여 농지를 경작할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 전주는 농지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금 역시 수확량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농민에게는 토지 분배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조치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이런 과전법의 가장 큰 이득은 당장 나라 살림에 필요한 세수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데 있었다 이성계 1파는 과전법의 실시로 관리의 녹복 문제 등 당면했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의 토지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해 수조지가 너무 적어졌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를 하겠다 이 당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지는 50만 결에 불과했는데 태종 때가 되면서 126만 결 세종 때가 되어선 160만 결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보면 개국 당시의 수조지는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좀 더 확실히 통제해야 했다 조선은 초반 내내 실제 국가 경영에 동현할 수 있는 백성의 수를 파악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호패법과 같은 것이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일반적으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권문세족이 몰락하고 진진 사대부가 득세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것이 대지주에서 선웅으로 넘어가는 현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최근엔 이런 주장이 강력한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의 지배계급은 경제적으로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고려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하여 지배계급으로 남은 것이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개혁을 주도한 조준이 된다 조준은 고려 충렬왕 때 문화시중을 지낸 조인규의 징손이었다 조인규는 몽골어 통역관으로 출세하여 충성왕의 장인이 되면서 권문세족으로 올랐다 조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판도판서를 지냈는데 조선시대로 치면 호조판서에 해당된다 즉 조준의 집안은 재정을 담당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던 권문세족이었던 것이다 개국초의 권력다툼, 왕자의 난 태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은 조선권국의 주역 중에 하나였다 조선권국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정공주를 암살한 이도 바로 이방원이었다 이런 이방원의 맹활약 때문에 차기군주는 이방원이 될 것이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태조는 즉위하자마자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다 이방원과 이방석 모두 태조의 아들이긴 했지만 어머니가 달랐다 이방원은 신의 왕후 한씨의 소생이었고 이방석은 신동왕후 강씨의 소생이었다 태조는 즉위 후에 진위 부대인 의형 친위군을 설치했는데 역의 수장은 이복 동생인 이화가 맡았고 그 밑의 요직들엔 둘째 이방과 간씨 소생의 왕자 이방번, 부마 이재를 안쳤다 이때 역시 이방원은 배제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불과 열두 살밖에 안 된 이방번이 군사 지휘를 맡았는데 계국에 큰 공을 세운 이방번은 군사 책임자에서 제외됐던 것이었다 이방원은 심지어 공신명단에도 누락되었다 이렇게 점점 이방원의 불만은 가중되었던 것이었다 계국 후에 태조는 천도를 하고 싶어였다 이 장소가 지금의 서울인 한양이 된다 허나 공신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공신들이야말로 대대로 살아온 계경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렇게 1393년 이번엔 계룡산이 천도 후보지로 떠올랐다 태조가 직접 답사도 다녀왔으나 이번에도 반대에 부딪혀 무산대고에 만다 이 답사의 태조는 이방원을 대동했다 공신들이 천도를 반대하자 이방원을 불러들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방원이 천도 문제를 논의하고자 공신남은을 방문했을 때 남은은 이방원을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렇듯 이방원의 처지는 공색해진 상태였던 것이다 제1차 왕자의 난 1394년 태조는 다시 한양을 천도할 것으로 결정했다 경북궁을 비롯한 긍정전, 사정전, 강령전 등 궁궐과 궁궐안의 주요 정각의 이름은 괴국공신인 정도전이였다 물론 이방원이 이대로 끝날 사람은 아니었다 언젠가 기회가 오리라 기다리던 중에 과연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1396년 6월 명나라에서 정도전을 압승하란 요구가 들어왔다 이에 조선은 정도전이 아프다는 변명을 하고는 이 문제를 풀어내려 했지만 명나라는 계속하여 정도전의 입조를 요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명나란 왜 정도전을 불러들이려 한 것일까 거기엔 정도전이 빌미를 제공한 것이 있다 1392년 정도전은 명나라에 산사로 갔다가 귀국하던 중에 명과 사이가 좋아지면 좋은 것이고 안 좋아지면 한바탕 부딪히는 거지 라는 말을 했던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정도전이 군제 교육을 주도하고 있자 명나란 우한을 뿌리 뽑으려고 했던 것이었다 정도전은 이런 명나라의 태도에 분개하여 요동을 공격하자는 과격한 주장을 내놓았고 이에 조준은 깜짝 놀라 와병 중에 궁으로 나와 강력히 반대했다 정도전과 조준은 퇴조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존재였는데 일개기로 서로 불화가 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와중 태조는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태조는 왕자와 공신들이 각자 개별적인 병력 즉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 꽤 위험하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이것은 사병을 금지한다는 사병 혁파로 이어지고 만다 무력을 잃게 된 이방원은 이것이 정도전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신호라고 생각했다 정도전이 이방원을 노리고 있다는 여러 첩부가 그에게 들어왔던 것이다 하여 이방원은 선수를 치기로 마음먹었다 안산군수 이숙번과 전함 민무구, 민무지엘, 신복 조영무 등을 동원하여 정도전이 묻고 있었던 남은의 첩의 집을 급습한 것이었다 정도전이 이방원을 제거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무방비로 있었을 리가 없었다 정도전에게 쓰여진 혐의는 후일 이방원이 만들어낸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도전 1파를 처형한 이방원은 궁을 장악하게 된다 세자 이방석은 무기력하게 도성이 장악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방원은 태조의 장남 이방우가 죽은 뒤 마지가 된 돌체 이방가를 세자로 삼아야 한다 주장했다 태조 또한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후 정도전에겐 막내를 세자로 세우게 임금을 홀린 죄, 종친을 살해하려고 한 죄를 뒤집어썼다 정도전이 어린 막내를 세자로 삼은 것은 요동을 공격하려는 욕심 때문이고 종친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이방가가 정도전을 명나라로 호송하는 데 찬성했기 때문이란 설명이었다 태조는 세자 자리를 이방가에게 내주었는데 이방가는 후일 즉위하여 조선의 이대왕인 정종이 된다 태조는 이때까지만 해도 폐세자 이방석을 죽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세자가 아니니 궁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말에 허락했는데 이방성은 궁을 나서자마자 바로 암살되고 만 것이다 이때 이방번 역시 살해됨에 강씨 소생의 아들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다 이 사건을 제1차 왕제에 나뉴라고 하는데 표면 쪽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었지만 그 실상은 태조의 왕이 계승계획에 대한 이방원의 반격인 셈이었다 그렇게 이방원은 형 이방이와 이방관 그리고 자신을 계국의 일등공신으로 만들었다 이후 우군절제사와 판상서사사를 겸집함해 서서히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제2차 왕제의 난 태조는 두 아들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질병도 심했던 터에 아들들까지 비명행세를 하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이에 태조는 이방과에게 왕위를 넘기고는 태상왕이 되었다 본래 왕위에서 물러나면 상왕으로 부르지만 태조의 경우는 계국군주이기 때문에 태상왕이라였다 그렇게 정종이 지기했지만 나라의 모든 권력은 여전히 이방원에게 있었다 이에 이방원은 계경으로 환도하길 결정했다 정종은 세자를 정하지 않고 있었다 물론 사람들은 당연히 다음 왕은 이방원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이방원의 윗형 이방관은 그러지 않았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자신이 일등공신이 되지 못한 걸 불평한 박포라는 무신이 썼다 박포는 이방관과 친했는데 이방관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했으나 듣지 않자 그럴 바에 차라리 이방원을 선제공격하란 충고를 해버렸다 그렇게 1400년 1월 이방관은 사냥하는 척하며 군사를 모아 이방원 공격에 나섰다 허나 이방원은 여유롭게 이방관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방관까지 사로잡게 된다 이방관조차 친형까지는 죽이고 싶지 않았던 모양으로 이방관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방원은 사병혁파에 나섰다 이에 이방원의 신복이었던 조영무와 이천우는 경악하고야만다 이방원은 정도전이 사병혁파를 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 왕재난을 일으켰고 조영무 등은 바로 그 난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다 헌데 이방원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자 어이가 없을 터인 것이다 하지만 왕주 국가에서 왕위의 무력을 지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이후 이방원이 세자 책봉을 받자 태성왕은 개경을 떠나버리게 된다 그나마 눈치라도 주던 태성왕이 사라지자 이방원은 정종에게서 바로 왕위를 받아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이 되었다 태종은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다시금 한양으로 천도를 결심했다 태성왕이 한양 천도를 요청한 것인데 일단 응답은 했지만 수도를 다시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태종 5년이 되었어야 드디어 한양은 조선의 수도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조선 최초의 반란 조사의의 난 반란 소식을 전하라 세 나라에서 벌어진 혈육관의 권력투쟁에 크게 낙담한 태성왕 이성균은 금강산 유람을 간다고 떠났다가 함흥쪽을 향해 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편 안변부사 조사의는 신동왕후 강씨의 친척으로 왕자의 난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신동왕후의 친척 강헌과 함께 모반을 꾀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사의의 안변대도호부부사라는 고위관직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명망이 높은 장군은 아니었다 그런 조사의의 반란에 인근 고울이 병력을 내어 7천명의 병사를 동원한 것만 해도 매우 대단한 일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조사의 혼자의 힘이었을까 조사의의 난이 끝난 뒤 태성왕을 호해하러 따라갔던 종용수와 신호창 또한 귀양을 가게 된다 이 두 사람까지 조사의의 난에 가담하였던 것이었다 종용수와 신호창은 태성왕이 북으로 올라갈 때 대우군 안호세를 찾아가 말했다 북쪽에서 지금 군말을 징벌하고 있으니 반드시 별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좋지 않은 소식을 주상캐 즉시 알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일이 터진 후에 알아야겠습니까 안호세가 대답했다 저녁에 이 말을 들었으니 어찌 한밤중까지 기다리겠는가 안호세는 즉시 말을 달려 도성으로 가 태종에게 이 사실을 구했다 이때가 11월 4일 밤이었고 태종이 사실을 안 것은 11월 5일이었다 태종은 즉시 혹은 김옥겸을 파견하여 사태를 알아보게 했다 김옥겸이 안변에 도착하여 조사의를 만나자 조사의는 그를 냉랭하게 흘껴보더니 급기한 칼과 마패를 빼앗았다 김옥겸은 몰래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영웅부에 도착하자 영웅부윤 박만이 그에게 말했다 조사의가 모반을 꾀할 모양이라 상숨을 보냈는데 그걸 보았나 이에 김옥겸이 본 적이 없다고 하자 박만은 안절부절하며 말했다 아니 그 상수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조사의가 손을 써서 처치한 게 분명하네 이제 위태로운 일만 남았어 박만은 이어 그에게 칼과 말을 내어주었다 자 나는 장수가 되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네 자네는 새끼로 도망쳐 주상께 이를 고하시게나 만일 자네가 잡히게 된다면 우리 둘 다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네 김옥겸은 급히 말을 몰아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중간에 아는 사람을 만나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지나쳤는데 그저는 조사의 부하인지라 김옥겸을 포박하고야 만다 김옥겸은 손이 묶였고 십여 명이 둘러앉아 그를 감시하게 된다 허나 밤이 깊어 지키던 이들이 잠에 빠져들자 김옥겸은 그 길로 죽기 살기로 도망치게 된다 그렇게 김옥겸이 도성으로 도착한 날이 11월 11일이었다 반란의 주체는 누구였을까 조정의 관심사는 조사의의 반란을 태상왕에 사주한 것인가 아니면 유배 중인 이방관이 사주한 것인데 아는 데 있었다 대중은 단호하게 둘 다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런 뜬 소문이 사실이냥 돌아다니는 것은 신생 국가에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 조사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정에서 보낸 안주도 절제사 이천우가 11월 19일 조사의의 반군과 만나 전투를 벌였는데 김하부대 100여 명이 조사의의 군에 포로로 잡히고 만다 이천우 또한 조사의 군에게 포위되었고 악천 고투 끝에 이천우와 10혁이 많이 겨우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때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관리가 조사의 군의 실정에 대해 얘기해줬다 군사는 대략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오랑캐가 오면 만 명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걱정할 만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이러했다 신이 몰래 도망쳐 오면서 보니까 조사의의 군사들이 수십 명씩 다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반역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신동왕후와 폐쇄자를 위해 거사를 한다는 것은 백성들에겐 그리 와닿지 않은 이야기였던 모양이었다 한편 김천우라는 사람이 조사의의 군의 포로로 잡혔는데 그에게 정부군의 규모를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다 조영무를 비롯해 조종의 명장들이 모두 출중하여 군사가 모두 4만 명이나 됩니다 어찌 이 군사들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조사의의 병사들은 모두 두려워 얼굴 색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날부터 병사들이 서로 삼삼오오 모여 달아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국 그렇게 조사의의 군은 11월 27일 자매라고 말았다 제 한 달도 가지 못한 반란으로 남은 것이다 반란이 실패한 데에는 태상왕이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되었는데 태상왕은 맨손으로 나라를 일군 역전의 용서였고 전쟁도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자신이 여기서 조사의의 편을 들어주면 나라가 반쪽 날게 분명했고 태상왕은 차마 그럴 수 없었던 것이었다 하여 태상왕은 대신 여진족의 지원을 약속해 주었던 것 같다 물론 여진족이 실제로 조사의의 편에 전투를 치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조사의의 난이 평정된 이후 조사의의 편에 섰던 여진족은 깊이 숨어버리게 된다 실제 참전하진 않았다고 해도 참전 약속을 한 것만으로 걱정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태중은 조사의의 난을 평정한 뒤에 동북면의 새로운 군사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동북면 여진 추장들의 호위병으로 인중해 주었던 특수한 사병 조직인 가별치를 해산시킨 것이다 물론 이때 가별치가 모두 없어진 건 아니고 태종 11년이 되었어야 완전히 혁파할 수 있게 되었다 실질적인 창업군주 태종 왕권을 강화하라 태종은 19년이나 왕이 있었다 정종 때도 실제 권력자는 태종이었으니 21년간 왕이 있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다 태종은 이성계의 자식 중에 유일한 과거 급체자였다 그야말로 문물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다 심지어 과거에 급체했을 때 불과 그의 나이 17세였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왕이 된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다 그 첫 번째는 사병 혁파였다 일부 신복들이 저항이 있었지만 태종은 무사히 사병 혁파를 마무리 지었다 두 번째는 관제의 정비에 있었다 당시 국정은 계국공신들이 모인 도평의사사에서 이루어졌다 도평의사사는 고려의 제도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정을 결정하는 만큼 효율적이지도 않았고 왕권이 작동하기도 쉽지 않았다 정종 때 도평의사사는 의정부로 바뀌었고 대조직 이후에는 권한과 인원을 대폭 축소하게 된다 태종 5년엔 육조, 즉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와 공조의 기능을 강화했다 다시 1408년에 의정부의 권한을 더욱 축소하게 되는데 여전히 의정부가 육조의 결제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1414년 육조를 구강 밑에 두는 개혁을 단행했다 태종이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권력자처럼 보여서 모든 일을 양단으로 해치었을 것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그는 능숙한 행정가이기도 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관제개혁을 진행하여 왕의 권력을 키우는 동시에 신하의 권력을 점점 줄여나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조선 팔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태종이 만들어낸 것이다 태종이 만든 팔도 체제는 고종 때인 1896년에 13도로 개편될 때까지 조선을 지배하게 된다 네 번째로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정립했다 명나라와는 요동정보를 꾀한 정도전을 처형함으로써 관계를 개선시키 나갔다 북방의 여진족과도 문제가 있었는데 여진족의 무력은 늘 우려할 만한 것이었고 명나라 또한 이 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그렇게 1406년엔 여진족이 함경도 경원을 공격한 일이 있었다 이에 태종은 즉각 정벌군을 파견하여 이들을 응징하고 만다 남쪽으로는 일본과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태종은 외구들의 봉거지인 쓰시마를 쳐서 남방의 위험마저 제거했다 이 일은 세종 때 이루어진 것이지만 군사 문제는 태종의 소관이었으므로 태종의 업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태종의 개혁 태종의 개혁이 모두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후대의 의미를 남기는 경우도 많았다 첫 번째로 호패법을 들 수 있다 국가는 백성들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나라의 근간이 사람인 것은 정근대 왕조국가나 지금의 현대국가나 마찬가지였다 그로서 1413년에 시행된 호패법은 3년 후에 폐지되긴 했지만 그 후에도 꾸준히 신분 증명을 위해 시행된 법이었다 호패는 왕족과 양반, 양인, 노비에게까지 모두 발급되었는데 16세 이상 남자에게만 발급되었다 호패는 얼굴 색이나 수염과 같은 외모의 특징과 집주소, 신분과 같은 것들이 기재되었다 두 번째로는 화폐 발행이 있다 불행해도 이 시절은 상업이 화폐 경제를 지탱할 만큼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화폐 제도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허나 결국은 화폐 경제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길이었으므로 태종의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태종 때 경제가 착실히 발전하여 세종의 황금시대를 뒷받침하는 재력이 되고 만다 후계자를 위한 무자비한 제거 태종은 태조의 세자책봉 때문에 피엘리는 전투를 두 번이나 겪어였다 이 때문에 자신은 서둘러 후계 구도를 튼튼히 할 생각이었다 태종 4년에 후계자로 장남인 양령대군이 낙점되었다 양령대군은 외관 민씨 집안에서 키우다시피 했었는데 태종에겐 이 점이 걸림돌이었다 이에 태종은 천하민 민무구와 민무질의 행동을 살피다 이들이 세자를 앞세워 권력을 탐했다는 죄목을 걸어 이들 모두를 죽이고야만다 이들 민씨 형제는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물심양면으로도 왔지만 태종은 비정하게 이들을 버리고 역도로 만들어버린 셈이었다 물론 양령대군 역시 세자의 제목이 아니었다 그는 일찌감치 주색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었다 전설에서는 양령대군이 자신보다 더 똑똑한 충령대군에게 왕위를 양보하고자 미친 행각을 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볼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세종은 22세 청년 시절의 왕이 되고 만다 태종은 세종의 국정수행을 돕기 위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상앙이 되었다 그리고 군권과 외교는 자신이 직접 담당하기로 한다 왕위를 물려주고 4년 후 태종은 자신의 후계 선택에 만족하며 편안히 눈을 감게 된다 조와 종은 뭐가 다를까 시호라는 것은 죽은 자가 평생 또한 쌓은 공덕을 기려 올리는 명호였다 묘호는 특별히 왕에게만 올리는 시호의 일종으로 왕이 죽은 뒤에 그의 공덕을 칭송하여 종묘의 신의를 모실 때 올리는 칭호인 것이다 시호는 공신들에게도 내려지지만 묘호는 왕에게만 올린다 그렇다면 조와 종은 어떤 원칙 아래 붙여지는가 사마천 사기에 따르면 조는 공이 있는 왕에게 종은 덕이 있는 왕에게 붙였다 흔히 조공 종덕이라고 한다 또한 조는 창업 군주와 정통을 다시 일으킨 왕에게 종은 정통을 계승한 왕에게 붙여진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조가 종보다 격이 높다는 관념이 발생하여 조선시대의 묘를 둘러싼 논란이 생기고 만다 고려는 태조 왕건만이 조이고 나머지 왕은 모두 종이거나 왕으로 불렸으니 말이다 그럼 조선시대의 왕을 놓고 직접 알아보자 1대 태조 창업 군주이다 2대 정종 태종의 정통성 문제로 묘호 없이 공정대왕으로 부르다가 숙종 때가 되어 정종으로 묘호를 정했다 3대 태종 4대 세종 5대 문종 모두 계승 군주이다 6대 단종 축출된 왕으로 노산군으로 불리다가 숙종 때 추중이 되었다 7대 세조 정통을 다시 잇는다는 의미로 조가 되었다 8대 예종 9대 성종 계승 군주들이다 10대 연산군 축출된 왕이기 때문에 군이 되었다 11대 중종 중종은 반종을 일으켰기 때문에 조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성종의 직계이기 때문에 종이 되었다 12대 인종 13대 명종 계승 군주들이다 14대 선조 본래 선종이었으나 1616년에 외란을 극복하고 명예역사서와 법전에 태조의 조상이 잘못 적혀있는 문제를 바로잡아 정통성을 바로세운 공을 들어 조가 된 것이다 15대 광해군 축출된 왕이기 때문에 군이 되었다 16대 인조 반종을 통해 전통을 다시 이었다는 의미로 조가 되었다 17대 효종 18대 현종 19대 숙종 20대 경종 계승 군주들이다 21대 영조 본래 영종이었다가 1890년에 영조로 바뀌었다 오랜 통치기간 명나라 황제의 사당을 세운 점 정의량의 낭을 평정한 공을 들여 조가 되었다 22대 정조 본래 정중으로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높이는 의미로 정조로 바뀌었다 23대 순조 본래 순종이었다가 철종 때 순조로 바뀌었다 홍경래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조가 된 것이다 24대 헌종 25대 철종 26대 고종 27대 순조 계승 군주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왕에게 시호를 추종한 시초는 삼국시대 신라 법홍왕이 선왕에게 지증이란 시호를 추종한 것이다 중국식 묘호를 사용한 것은 통일 신라의 태종 무혈왕이 그 최초라 할 수 있다 왕이나 왕비 등이 죽으면 시호나 묘호, 능호를 대신들이 정하여 신앙에게 올리게 된다 시호는 신하들에게도 내려지는데 글자엔 엄격한 제도가 있었다 주례엔 28자만 사용할 수 있었고 4개 사용한 글자로 194자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초에 194자를 사용했으나 글자가 모자라다는 패단이 있어 107자를 추가하여 총 301자를 사용했다 글자가 모자라 글자가 모자라 글자가 모자라 매운 administrat조사 아멘